치약산 명주사 고파나 박물관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깨달음과 지혜의 상징 다라니와 불교와 도교가 습합돼 민간에서 유행한 부적을 모은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우리나라와 중국, 티베트, 몽골, 일본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역병이나 고난을 극복하고 마음의 서원을 담아 사용했던 다라니와 목판, 부적 등 모두 10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춘천BBS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시 치약산 자락에 자리한 명주사 고파나 박물관이 코로나19로 지친 불자들과 국민들을 위로하고 재난 극복에 도움이 되기 위해 마련한 마음의 백신 다라니와 부적 특별전. 전시장에 들어서면 최초로 공개하는 중국 당나라 시대의 대불종존승 다라니 탁본과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옴자 다라니, 역병을 물리치기 위해 노력했던 대표적인 액마귀 부적들이 눈길을 끕니다. 불보살림의 지혜와 복독을 범어로 담아낸 다라니는 모든 장애를 벗어나는 공덕을 얻고 깨달음을 그려내는 신행의 상징입니다. 어쨌든 코로나19가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점점 지쳐가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을까 하다가 저희 박물관에 있는 유물 100여 점을 선별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마음의 백신이라 해가지고 좀 더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전시회에서는 불교와 도교가 만나 불보살림의 가피로 모든 재앙과 병고 액란을 물리치기 위해 조성된 조선시대의 백살 소멸 만복부가 눈에 띕니다. 이와 함께 신라 출신 고승으로 984년 일본 전역을 휩쓸었던 역병을 물리친 원삼대사의 액마귀 부적인 각대사 부적. 티베트의 질병 퇴치 다라니, 탑 다라니 등 다채로운 다라니와 부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라니는 신비한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정화시키기 때문에 어떠한 나쁜 것이 들어왔을 때도 내가 마음을 굳건히 하고 있으면 모든 걸 막아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다라니 부적을 마음의 백신으로 생각하고 이걸 의지하고 이겨낸다면 굉장히 큰 희망의 불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편 5월 30일까지 이어지는 고판화 박물관 다라니 특별 전시회는 템플스테이와 함께 열려 다라니와 액마귀 부적을 탁본해 각자의 마음 백신으로 소장하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